안녕하십니까 제2앨범의 한병혁입니다. 진공관이 과연 아날로그만을 위한 부품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06년 또는 1907년에 디포레스트가 오른쪽 사진과 같은 3극관을 발명했습니다. 당시는 오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나서 1913년에 이 3극관이 성능이 개선되었고 그때 이름을 트리오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제가 300비를 설명할 때 그 히스토리 중에 나오는데요. 1915년에 장거리통신을 위한 대륙행단 회선에서 진공관 중계기로 이 3극관이 사용되었습니다. 1933년에 300A가 개발되었고 1938년에 그 유명한 300B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진공관 전성 시기가 시작될 무렵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39년에서 무려 6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콜로서스라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했던 전자계산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영국이 독일군의 교신한 내용을 해독하기 위해 만든 암호해독기입니다. 1943년에 완성된 세계 최초의 연산 컴퓨터입니다. 이것을 발명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통해 잘 알게 되었죠. 알란 튜닝 이 사람은 암호해독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장 먼저 생각해내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외계인입니다. 썰렁한 농담이었고요. 그런데 이 콜로서스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로 역사에 남지 못했던 것은 영국이 보안사항으로 해서 전쟁이 끝난 뒤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했기 때문이랍니다. 콜로서스의 딜을 이어서 1944년에 소학자 에이컨과 알베엠사가 마크1이라는 컴퓨터를 개발합니다. 이 컴퓨터는 미 해군의 미사일 탄두를 계산하기 위해 개발된 겁니다. 앞서 콜로서스는 암호해독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사일을 제어하는 그런 무서운 기계가 된 거죠. 그리고 194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3년여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진 컴퓨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을 시작했는데 완성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물론 이 컴퓨터 역시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버리자 군사적인 목적 외에 우주선 연구, 풍동설계, 일기예보 이런 것들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인류 최초의 컴퓨터를 알려줬는지 아니면 미국의 힘센 국력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앞서 여러가지 컴퓨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악은 우리에게 최초의 컴퓨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럴레드웍, 인공신경망 이런 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신경회로망 컴퓨터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뇌속의 신경망을 흉내내서 인간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간단하게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 인풋 요소들이 여러개가 있고 이 가중치를 거쳐서 트랜스폰션에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처리 결과가 어떤 쓰레쉬홀드 인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특정한 출력값들을 내게 됩니다. 이 인풋 요소들의 여러 값들을 넣어서 어떤 출력값들이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어떤 우리의 어떤 경험치가 있다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웨이트를 조절해가면서 씨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X값들이 어떤 어떤 값들이 되었을 때 출력은 0.9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게 X에 대한 어떤 웨이트들을 여러가지 웨이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정확한 아웃풋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웨이트가 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X쪽에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학습된 대로 출력을 그냥 기계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러를 찾는 G가 있다 라고 했을 때 X값들을 어떤 G가 센싱해내는 어떤 것들이라고 해봅시다. X 첫 번째는 앞쪽에 벽이 있을 때 값들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뒤쪽에 벽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왼쪽에 벽이 있을 때 네 번째는 오른쪽에 벽이 있을 때 이 값들을 나타낸다고 하고 출력은 아날로그가 출력으로 나옵니다. 디지털은 아닙니다. 0.1, 0.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0.1이면 앞으로 가라 0.2는 뒤로 가라 0.3이면 왼쪽으로 0.4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내는 거죠. 그렇게 학습해서 웨이트를 고정해 나가는 것이 어떤 실용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의 활용 예의입니다.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봤던 이미지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실제의 구조를 보면 인풋 레어가 있고 히든 레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트랜스폰션과 웨이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연결된 층이 또 겹겹이 쌓여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데 수십 개의 층을 이룰 수도 있고 수백 개의 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층이 많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딥한 어떤 뉴럴 네트워크 거기서 딥러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1년에 최초의 인공지능 뉴런 회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아마 그 장치일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인공신경망에 대한 장치일 겁니다. 이런 뉴런 회로가 40개가 엮어져서 만들어졌는데 SNARC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Stochastic Neural Analog Reinforcement Calculator 확률적 신경 아날로그 증강 계산기 미국 프린스턴 대 마빈 민스키가 설계했고 미로 찾는 쥐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능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으로 끝났고 실용화 단계로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고 신경망에 대한 그런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알란 튜닝이 그 AI의 기초적인 개념을 생각해냈다는 것 인공지능의 역사가 진공관의 역사와 비슷하게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AGE 왼쪽에 보이는 이 거대한 창고는 컴퓨터입니다. 1958년에 가동되어서 1984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용도는 소련군의 원자 폭탄을 탑재한 폭격기를 미국이 조기에 발견하고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한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1984년이면 8086 컴퓨터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거대한 진공관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주로 쿨링, 냉각기가 있고, 파워 장치들, 그 다음에 2층에는 주로 컴퓨터 실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의 용도는 잘 모르겠고요. 4층에는 주로 사무실들,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룸, 그 다음에 외판 디렉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사람들이 있는 곳이겠죠. 거대한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사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파워, 그리고 이 큰 건물은 컴퓨터의 메인 케이스라고 봐도 되겠죠. 이 사진은 아마 2층에 컴퓨터 실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이런 캐비데트 형태의 장치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슬롯 형태로 꼽혀있는 모듈들이 보입니다. 이걸 하나 뽑아보면 오른쪽과 같이 진공관 몇 개가 꼽혀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걸 슬롯 형태로 쫙 꼽아서 컴퓨터를 구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SAG는 1200평 규모의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여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시스템은 모뎀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인터넷과 유사한 그런 체계였답니다. 27개의 컴퓨터에 각 컴퓨터당 6만 개의 진공관이 사용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진공관을 교체해야 했고 한 시간에 한 개 정도 교체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 전문 교체 직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중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는데 이것은 똑같은 두 개의 시스템 체계가 있고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살아서 대체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2층에 컴퓨터 A가 있고 컴퓨터 B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중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듀얼코어 32비트 CPU와 같다고 합니다. 성능은 386 컴퓨터 정도 됩니다. 특이점은 터치 스크린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있었다는데 사진에 보면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 형태의 것으로 어떤 지점을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화면에 있는 것을 읽어서 입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는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는 그런 입출력 장치를 가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서서 뉴럴 네트워크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논리 게이트라는 이 단어가 떴을 때 역시 좀 긴장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앞에 것보다는 좀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논리 회로라고도 하는 이 논리 게이트는 디지털 회로, 컴퓨터도 포함됩니다.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공관으로 컴퓨터를 만드느냐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설명드립니다. 이 하나 이상의 논리적 입력 값에 대해서 이 연산을 수행하고 하나의 논리적 출력 값을 만들어내는 회로입니다. AND, OR, X, OR, NOT, NAND, NOA 이렇게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AND 게이트 입력이 두 개입니다. AB 그리고 출력은 Y 하나 AND 논리 연산은 AB가 1일 때 둘 다 1일 때 1만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나오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OR는 모두 0일 때 0 나머지는 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NOA는 OR의 부정입니다. 그리고 NAND는 AND의 부정이고요. 이 게이트들을 어떻게 회로로 나타내느냐 진공관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NAND와 NOA에 대해서 그리고 트랜지스터로도 똑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논리IC 7400 요거는 NAND 게이트가 4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7402 요거는 NOA 게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로 가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기는 뭔가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죠. 그 AB라는 입력값 1비트입니다. 1비트 1비트의 값을 받아서 드셈을 해서 써머리를 냅니다. 그때 올림이 발생하면 올림아웃 하고 그 다음에 이 올림 된 걸 다음에서는 올림을 가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요게 1비트짜리 가상기입니다. 요 가상기를 4개를 합치면 4비트 가상기가 되고 8개를 합치면 8비트 가상기 16개면 16비트 32비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32비트 컴퓨터 이렇게 하면 이 가상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기를 설명드린 이유는 CPU를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이 CPU는 컨트롤 유닛 그리고 ALU라는 Arithmetic and Logic 유닛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LU는 다시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기가 있습니다. 이 가상기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논리 게이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 게이트는 진공관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트랜지스트로도 만들 수가 있고 RC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으로 어떤 CPU를 만들었다 컴퓨터를 만들었다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덩치만 커질 뿐이지 결국은 논리 게이트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거대한 CPU가 있는데요. IBM 705 상당히 크죠. 그보다 좀 하위 기종이 것 같은데 좀 작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IBM 700의 CPU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집적 헤로로 구성된 그런 CPU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진공관 CPU에서 여기 이제 박물관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작은 모듈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모듈이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겠죠. 이걸 제가 좀 크게 보면 8개의 진공관이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BM 705는 이렇게 모두 다 규격화된 모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하게 꼽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TR로 구성되면 이런 작은 슬롯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모듈들이 논리 게이트 모듈도 있고 또 이렇게 트리그 회로 모듈도 있습니다. 논리 게이트 모듈을 보면 노화 회로가 이제 구성되었죠. 이건 NAND 어떻게 보면 이 유닛이 이 모듈이 이렇게 I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7400에 NAND 게이트가 4개에 들어있는 IC인데요. 이걸 큰 IC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쉽습니다. 또 슈미트 트리그 회로가 들어있는 IC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트리그가 5개가 들어있죠. 중간에는 C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소드 팔로우라고 해서 버퍼 형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화 돼 있는 어떤 장치들이 이렇게 여러 개 조합되어서 CPU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에 많이 사용된 진공간이 6211이라는 진공간이다. 이 진공간은 찾아보시면 프리앰프 단에 종종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공간 컴퓨터에 사용되는 수많은 이런 진공간들이 아직도 재고로 많이 남아있고 그것들이 진공간 앰프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공간 컴퓨터의 역사 그리고 이 진공간이 어떻게 컴퓨터에 활용되는지를 봐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공간은 오늘날의 어떤 첨단 어떤 기술에 아주 기초적인 어떤 베이스를 다지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쪽에서는 물러났지만 아직도 아날로그 앰프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공간 소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진공간은 수명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트랜지스터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에 학계에서는 이제 진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진공간이 열도 많이 나고 덩치도 크고 전력도 많이 먹고 또 매번 교체하는 데 어려움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니즈 때문에 1947년에 벨 연구소가 게르마니엄 트랜지스트를 개발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 교환기의 진공간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에 미 공군을 위해서 벨 연구소가 최초로 트랜지스터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진공간 컴퓨터가 8개의 진공간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슬롯 형태로 꼽아 나갔듯이 트랜지스터 컴퓨터도 이렇게 모듈화 했습니다. 이 안에 이런 회로가 들어갔겠죠. 이런 모듈들을 다시 여기에 매콕히 꼽아서 컴퓨터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도 전력은 100W 미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공간은 그 이후로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컴퓨터 쪽에서는 퇴역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공간의 역사는 트랜지스터의 등장으로 끝난 듯 했지만 그 의미는 가만히 짚어보면 지금의 첨단기술을 만들어낸 가장 기초적인 어떤 기술이나 지식은 진공간 시대에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첨단기술을 이끌어내는 일등공신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처음에 주제 진공간이 과연 아날로그만을 위한 부품인가 라는 주제로 돌아갔을 때 아니다. 진공간은 사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위한 부품 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AI의 개념을 이끌어낸 농동 소자였다. 그리고 컴퓨터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일등공신 이었습니다. 진공간이 없었으면 컴퓨터가 나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대체의 부품인 트랜지스트를 발명해 내는 또한 그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간은 어떤 특성 때문에 아니고 크기나 부피 전력 수명 물리적인 단점 때문에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사용된 가장 오래 사용된 부품 중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거대한 그런 진공간 컴퓨터 덕분에 지금 남아있는 노스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공간 앰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노스 재고를 발굴해서 새로운 앰프를 만들어내는 그런 즐거움도 가질 수 있게 해준거죠. 그리고 아날로그 영역에서는 사실은 반도체와 대등하거나 또는 능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기술이지만 첨단의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이 없어도 제작이 가능하다. 반도체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만 진공간은 후진국에서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어떤 문명의 종말을 맞이해도 이 진공간 기술만 어떻게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문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진공간에 대한 어떤 다른 아날로그 외의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께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